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고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지난번에 일반 카멜레온을 제가 거래를 했었는데 가치가 엄청났죠 이번에는 네온 카멜론이요 일반 카멜레온 4마리를 다 키웠구요 먼저 네온으로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온 만들러 갑니다 자 네온 동굴로 왔구요 오 근데 굉장히 기대된다 자 첫째 들어가주시구요 아 근데 카멜레온 진짜 이쁜거같아 카멜레온 너무 마음에 들어 자 둘째도 넣어주시구요 셋째도 넣어주시구요 넷째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 들어가시고 자 매간 아 매간이지 네온 카멜레온 등장 뿅 짜잔 어딨니 자 나왔습니다 네온 카멜레온 오우 아주 이쁘게 네온으로 빛나고 있는 네온 카멜레온이요 좋아좋아 오 멋져 되게 멋있어졌다 얘 자 그러면 네온카멜레온 트릭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 자 구걸하기 동작이에요 엎드려가지고 꼬랑지를 살랑살랑 방댕이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이풀 동작인데요 자 한바퀴 휙 점프 한바퀴 휙 점프 어 꼬랑지 봐 꼬랑지가 펴졌다가 말리네 꼬랑지가 펴졌다가 다시 말리고 꼬랑지가 펴졌다가 다시 말리고 있습니다 트릭 1번이에요 트릭 1번 자 오우 뒤로 한바퀴 돌고 혓바닥 쭉 혓바닥도 쭉 마치 파리 날아가는 파리를 낙하채듯이 멋있게 사냥을 하고 있는 카멜레온이에요 자 이번엔 트릭 2번입니다 자 어? 잠깐만 다시 보자 이거 점프 뛰고 꼬랑지 물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어 우리 친구들 이거 플라워프 갖고 이런 놀이 많이 하지 않아요? 플라워프 거꾸로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뒤로 다시 돌아오는 플라워프 던지기를 지금 카멜레온은 자기 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귀여운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카멜레온인데요 요 카멜레온을 타고서 한번 거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일반 같은 경우는 뭐 얼드는 그냥 쉽게 넘어갔었죠? 얼드는 넘어갔었으니까 최소한 오늘 네온얼드 최소한 저는 오늘 최소한 네온얼드를 바라고 가겠는데 네온얼드를 가도 사실은 제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최대한 좋은 거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 자 서버 들어왔습니다 서버 들어왔고 자 우리 친구들 거래를 한번 받아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친구 이러지 마세요 우리 친구 안돼 우리 친구 안돼 탐월드 추가해줬지만 안돼 네 우리 친구 미안해요 거절할게요 자 다음 거래 보겠습니다 오 이번엔 네온인슬로 오 두마리 어 하지만 이것도 네 이것도 많이 부족하고요 이것도 지금 어 얼드 두마리가 안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것도 지금은 손거래입니다 좋은 거래가 너무 안들어온다 자 다음 거래 한번 받아볼게요 박드 들어왔습니다 박드 자 박드가 들어왔는데 어 이게 사실은 이게 이게 손해입니다 어 요 친군가? 아 우리나라 친구네요 네 우리나라 유저입니다 요기 지금 빵신 찐팬 샤인 로우라고 되어있는 네 우리나라 친구인데 이게 나중 되면 이거 득거래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손거래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 미안해요 거절할게요 그래도 박드 거래까지는 들어왔어요 박드 거래까지는 들어왔고 우리나라 유저였습니다 우리나라 유저였고 어우 쉐드가 들어왔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디스코드에서 쉐드 거래 들어왔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이 유저는 외국 유저로 보여주고 쉐드 제시했습니다 쉐드 네 쉐드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는 지금 가치로는 일단은 지금 뭐 쉐드 가치는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오늘은 저는 일단 네온얼드 이상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요것도 거절할게요 목표 정확한 목표 글쎄 자 어우 기린 들어왔다 기린 아 근데 기린도 맞다 맞다 기린도 손해지 지금 요 친구인 것 같아요 요 친구인 것 같은데 일단 어 뭐야 기린을 또 뺐네 근데 기린도 손해인데 기린을 뺐어 우리 친구 기린도 빵신이 손해입니다 기린도 제가 손해고요 거절할게요 자 한나님은 지금 부엉이 두 마리에 아콘 두 마리 부엉이 두 마리에 아콘 두 마리면은 이정도면 박드에서 쉐드 사이 쉐드까지는 안되고 박드에서 쉐드 사이 되겠네요 이거 뭐 얼드 두 마리 넘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는 수락을 누르고 있지만 네 저는 거절할게요 그래도 거의 쉐드까지 지금 비슷하게 들어왔고 잠시만요 자 디코 거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아까 전에 쉐드 제시한 친구인데 이번엔 네온얼드를 또 추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온얼드 좋지 네온얼드 좋지 네온얼드까지 일단 들어왔어요 일단은 생각해본다고 할게요 요 친구는 킵해놔야겠다 이 친구 킵해놓고 조금만 더 거래받아볼게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네온얼드에 추가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쉐드의 얼드 정도? 쉐드의 얼드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네온얼드한테 한번 제가 거래를 보내볼게요 이 친구는 네온얼드입니다 제가 지금 거래를 보낸 거고요 일단 디스코드에서는 네온얼드로 거래하자고 한 유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서버에서 있는 이 서버에 있는 이 네온얼드는 아 네 아주 빠르게 거절을 했네요 하지만 오늘 아직까지 카멜레온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네온 카멜레온은 네온얼드 가치는 될 것 같아요 자 서버 옮겼습니다 서버 옮겼고 네온 동굴 거래동굴 들어갔고요 이 서버에서는 제일 좋은 펫이 제일 가치가 높은 펫이 보니까 아 나네 나 내가 제일 가치가 높네 이 서버에서 내가 여기서 짱먹었다 자 내가 다 짱먹었다 자 예 자 여기서는 제가 제일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와우 하고 놀라잖아 이 친구 이것 봐 지금 놀라잖아요 이 친구 우리 친구 구경 많이 하세요 우리 친구 구경 많이 하세요 자 데스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 잠깐 구경하는 거는 되는데 계속 구경하면은 요금으로 우리 친구 요금으로 흰 술록 하나 내놔야 돼요 이거 뭐야 달어 달어 자꾸 보면 달어 이거 박두로 되냐고 박두로 되냐고 이 친구가 지금 박두로 되냐고 어 잠깐 이 친구 지금 네온얼드를 제시했어 옆에 있는 요 친구가 구경하던 친구 아까 네온얼드를 제시했는데 아까 전에 구경하던 친구 어디 갔지 내가 구경하는 요금으로 흰 술록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나 그 친구가 아까 네온얼드 거래되냐고 물어봤거든요 아 요 친구인 것 같다 네온얼드 아 요 친구다 요 친구 요 친구가 아까 네온얼드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단 거래 보내는지 볼게요 이 친구 옆에서도 바쁜 척해야지 요 친구 주변에서 바쁜 척해야 돼 아임 오버라고 하고 대신 정중하게 쏘리까지 붙이고 자 요렇게 지금 바쁜 척했어요 이 친구한테 자 요 친구가 저한테 어 드디어 들어왔다 네온얼드에요 이 친구 보겠습니다 과연 네온얼드를 올리는지 볼게요 어우 네온얼드 올렸어 어우 네온 유니콘까지 추가했어 어우 거기다가 닭도 추가하고 추가팻이 뭐 근데 가치가 높은 팻들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데 아 이거는 지금 뭐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쓰읍 아 나 이거 이거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거절해볼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좋은 거를 좀 왠지 추가해줄 것 같아 미안하다고 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트위치에서 욕망의 하갈이라 뭐라고 하는데 한 번 더 거래를 보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추가 더 할 거예요 아 거래 안 보내면 망하는데 어 네온얼드 떠들어왔다 비비큐 비비큐 우리나라 지금가 과연 수락을 하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아니 네온얼드까지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오늘 미안하다고 하고 거절할게요 어 네얼이 또 내 앞에 왔네 다시 이 친구 관심이 생겼나 어 이 친구 지금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어 바쁜 척 해야 돼 바쁜 척 해야 돼 자 네얼이 지금 제 앞으로 왔습니다 바쁜 척 할게요 바쁜 척 하고 어 네얼 네얼이 저한테 거래 보냈어요 네얼이 거래 보냈고 빵빠라빵 빵빵 이번엔 부엉이의 내열 부엉이의 내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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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오케이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자 볼게요 우리 친구 자 수락을 눌렀습니다 수락을 눌렀고 아 플리즈라고 한다 이 친구 플리즈 거래해달라고 합니다 플리즈 한 번만 더 거절해볼까 여러분들 우리 트위치 친구들이 말립니다 말려요 아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튕기고 거래하도록 할게요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거래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했고요 이 친구 고맙다고 하네 고맙다고 하네 저도 고마워요 우리 친구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온 카멜레온을 거래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높죠 하지만 카멜레온은 아마 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그 신규 패틀처럼 쭉쭉 내려가진 않고 조금 천천히 가치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빵재인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눈빛지요 우 ос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